러시아 갖고 있어? 러시아 에이브 넣었어 러시아 에이브 넣었어 저 진보는 러시아 오빠 죽겠는데 명자가 다 아인게 러시아 오빠 죽겠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아니 재밌어요 뒤시라고요 아! 아! 아 쌤? 아 쌤! 아 쌤! 아 쌤! 왜요? 아니 선생님 오늘 식반 단축 그거 그거 편한 거 아니에요 말하면 더 드릴 건데 여기다가 여기서 드릴 거 아니에요? 식반 단축이에요? 어 아니요 왜요? 아 진짜? 한 마디 해 진짜 네? 알았어 아 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야 이거 어떡해 왜요 왜요? 잠금 해제가 안 돼 왜? 뭐야 야 나 근데 어떡하냐? 왜요? SG 보냈는데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 지금 하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딱 뽕말이다 왜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어 아닌데? 진짜? 10번 반통 어 아닌데? 어? 나왔네? 어? 진짜로요? 알았어요 어 어 어 어 아닌데? 알았어 아닌게 말해 그쵸 아니죠? 안 나와있는데? 어 어 잠깐만 아니죠? 1분에 가져가서 하기는 어 아 1분에 다 시작봤는데요 한 번 씻어 봅시다 자 매니저 소 Dharma a looking for weight 갈리산전은 항상 방법을 찾고 있대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To increase productivity. 쟁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거랑 비슷한 말 뭐로 할까? 그러면 아까 productive의 반대말은 less productive에 따라 inefficient 했으니까 얘는 efficiency라고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쟁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대. Which is the ratio of cost to output and production. 자, 이게 이제 비용이랑 그 다음에 output는 이제 수익이 되겠지. 이것을 계속 계산한다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 매출이 높은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 어떨 거 아니야?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사업이 왜 힘든지 알아? 매출만큼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순수익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들은 자영업을 기준으로 하면 순수익이 매출의 7%에서 10%래. 이 정도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래요. 자, 여기 계속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혹시 지난번에 설명했니? 말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방법이 있고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에서에요. 계속적인 방법 말고 또 뭐 있니? 다른 방법. 거짓말고 또 뭐 있니? 선언언언언언언언언언itals에요. sounds feminism world Which is from China 그 다음에 I have a book Which is from China 어떤 의미 중에 있어? 예를 들어서 중화 생각난 것 같아, 얘기해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이제 한정적 욕법이야 아니, 근데 괜찮아 얘기해주는 게 고마워 얘가 이제 계속적 욕법이야 자, 한정적 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 절이 단순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앞에 있는 명사 여기에다가만 수식해주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중국에서 가져온 책이 한 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됐니? 나는 중국에서 가져온 책이 한 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이훈아 보고 있냐? 네 메시지 빨리 봐야 해가지고 진짜로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꺼져 경신이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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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만 아니 근데 안 나와있어가지고 아무리 어? 뭐라고? 자, 그 다음 개선중고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줘 그쵸? 뭐라고 해야 돼? 어? 뭐라고 해야 돼? 아 진짜 나 또 못 뛰어도 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 쌤 아니 불안전한 진짜랬네요 준우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저랑 준우랑 아 여행이 같은 거 없게 없냐? 수민이 아 수민이 아니 좋아요 좋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수마 포옹 그럼요 아 네 그럼요 한 번에 성원이 걸리고 할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성원없어요 아 그래? 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하네 컨텐츠 계속 뛰고 계속 뛰고 1번이 먼저 나오고 뒤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나는 체험을 한 번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온 것이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 차이는 뭐야? 딱 콤마의 유무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달려내면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면은 얘 대신에 못 쓸 수 있니? 네 대 대 쓸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대시돼 한정적 용법에서는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대시 사용해야 안 돼요 그것만 안주면 돼 여기서 그럼 쉼표 나오고 대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쉼표 다음에 콤마 아니 쉼표 다음에 콤마 쉼표 다음에 대시 나오면 그거는 틀렸다고 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손 뺏어서 보냈다고 했잖아 애들이 안 믿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writing wh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자 여기는 뭐냐면은 분석 부문이긴 한데 중간에 넣어서 그냥 얘 수식해 주고 있다고 보면 돼 ADM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냥 AM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해가지고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썼어 뭘 썼냐 매니팩처는 이제 제조업이지 제조업 산업 제조업 제조업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Describe the way 아 그럼 그거 거네 썼고 또 묘사도 했다 뭘 묘사한 거야 뭘 썼보고 뭘 묘사해야 되면은 이것을 쓰고 묘사한 거야 방법을 쓰고 묘사했대요 That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생산이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대 여기서는 작동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could be worked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더 효율적으로 작동 될 수 있었대 known as the division of label 그게 뭐로 알려진 거냐 그게 뭐로 알려진 거냐 이제 노동 분업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오 대신에 데스를 썼다고 했죠 여기 하오 쓸 수 있겠는데 어디요? 여기 데스 대신에 하오 못 써요 왜 못 써요? 앞에 어웨이가 나오면 못 쓰죠 그치 웨이 플러스 하오는 안 되는 거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데스 생략 테니? Q는 어떤 거 같아요? 생략 될까? 될 될 거 같아요 얘는 돼요 생략하는 그래서 A way production could be more efficient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문법으로 조금 나올 수 있겠네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거 요거 데스랑 해가지고 어퍼 여기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네 자 그 다음에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대부분의 공산품을 만드는 거네 이게 뭐 공산품이 뭐야? 공산품이 뭐야? 그치 맞아 공장에서 생산된 거 공장에서 제조된 거 공장에서 제조된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involves several different processes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대 뭐 consists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면 contains 해조될 거 같아 포함하고 있다 include도 되고요 using different skills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int가 맞습니다 여기 used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도 적어두면 될 거 같네 이 정도도 적어두면 될 거 같네 어디였어?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 example 이 스미스의 얘는 핀은 was the manufacturer of pins 핀의 제조였대 핀의 제조가 그 핀의 제조가 얘도 똑같이 구현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구현설명하고 쓰는 거야 the wire is straightened 선을 철사를 곧게 펴고 그 다음에 sharp 날카롭게 만들었대 그 다음에 a hand is put on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이거를 놨다는 거 있지 그 다음에 and then it is polished 그 다음에 이거를 다듬어줬대 이렇게 아까 좋게? 네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ests 한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의 직원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and make 20 things in a day 20개월 만들 수 있었대 but this work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processes 아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야 핀을 만드는 일이지 핀을 만드는 일이 뭐가 몇 가지가 들어갔네 지금 철사 펴고 날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머리 부분도 넣고 그 다음에 다 죽는 거 이 네 가지 과정을 이제 별개의 과정으로 하나씩 분리를 시켜보자 이런 얘기에요 with the number of workers a number of 랑 the number of 차이 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the number of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거고 the number of는 이제 많은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일꾼들이 각각의 노동자가 each performing one task 하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얘도 하나의 분사 공리라고 보면 되겠네 요거를 list부터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한번 따로 봐야 될 건 없을 어 간대요 다음 문제 because each worker specialize each each plus 항상 단수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수 봉사 3인 친구들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직원들이 전문으로 하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 그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누구는 펴는 것만 잘하게 될 것이고 누구는 표적하게 가능한 것만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일을 할 것이다. Without changing from one task to another. 여기 있는 이 changing은 동명서로 쓰였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without 이라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철사 펴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ow 10 workers can produce thousands of pins in a day. 자 그래서 1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수천 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대. 그리고 똑같이 부연설명이지 이것은 이것과 같다 라고 보면 돼요. 앞에 있는 A문장은 B문장을 결국에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A huge increase in productivity.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from the 200, 200에서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예전에 생산했던 거지 200은 예전에 생산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니. 자 그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의 뭐였냐 division of labor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의미 함축 문제 이런 거 될 수 있겠네. 성원아 얘가 얘기하는 division of labor 이게 뭘 의미하는가 내용 빠지는 거 없이 다 한 번씩 얘기해 봐. division of labor는 뭘 할 수 있는 거니? 아 방금 얘기했잖아 다 내용을 어떻게 그냥 모르는다고 해. 생각을 해봐 그냥. 준우야 이게 뭐야?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생산성을 높였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높였지? 노동의 분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노동의 분리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분리가 되면 뭐가 일어나? 전문성이 증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division of labor에 함출된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술형도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문장을 쓰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뭐 빈칸을 뚫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 자 뭐 주요 어포도 몇 개만 좀 넣을까? 그러면은 위에 3번만 더 훑어볼게요. 처음에 있었던 거 위치랑 탭. 계속적인 요법이랑 한정적인 요법의 차이.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way랑 how 같이 쓰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대신에 a way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way된 이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좀 내려오면은 여기. 현재 문장, 과거 문장. 이것 중에 차이 보시면 되고. 요거 백렬구조.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원 월커였으니까. 직원 한 명이니까 여기다가 makes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랑 연결될까? 쿠드 뒤에 있는 동사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그 다음에 영원장 넘어가고. 이치단수명사, 단수동사. 요거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어법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의미연축 문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단어. 욕과. 영환. 영어랑 한글 섞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육과. 유반. 뜻. 그 다음에. 육모. 유반 빼고. 윤모. 뜻만 붙어. 육모 뜻이. 한글 글덩. 한글 글덩. 뭐를.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채는 뭐. 문제 풀어. 그 다음에 수채는 뭐. 근데 이거 두꺼운 거 더 풀어줘요 리딩이랑 같이 있어야지 공문만 하면 미딩은 모르고 그거는 빼고 써야돼 아 그거 써야돼 더 더 리딩 체외 만약에 이거 토요일까지 다 해가지고 질인답 받았는데 더 풀고 싶다고 토요일에 더 꼬가지고 자 38번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is far slower 훨씬 더 느리게 여기 주의해야 되겠네 비교 북항조 뭐 뭐 쓸 수 있니? 바리아 스티어 스티어 A lot Very 안 되지 Even 그 다음에 또 The face you saw 너가 본 얼굴이래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니? 목적격 관계대용사 위치 혹은 대시 생략되어 있겠네 네 그래서 뒤에 여기 목적어 표시 해놨죠 너가 본 얼굴 reflect in your mirror 아 거울에 비춰진 너의 너가 본 너의 얼굴은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Probably appeared no different from the face you saw the day before or a week or a month ago 매일 아침에 얼굴을 볼 거 아니야 세상에 그치 한 달 전에 좀 달라지고 있니?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딱히 뭐 여긴 얘기할 거 없네 다음으로 yet 바스로 바꿔도 되겠죠 아니면 never know less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냐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 건데 대시 지금 목적격 아니 목적절로 쓰였지 이게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 왓이랑 바꿔 가지고 될 수 있겠지 왓은 안 된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That the face that stares back at us 나를 다시 돌아보는 from the glass 유리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은 It's not the same 같지 않다라는 것은 알 수 있대 As in us 10 minutes ago 10분정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만 지나도 얼굴의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10분 지나도 수염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 문장이랑 바로 위에 있던 문장이랑 밑에 있는 문장이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는 크게 다를 건 없음 근데 차이는 있다라는 거 자 The proof is in your photo album 너의 아니 그 증거라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냐 요거에 대한 증거지 10분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증거는 너의 사진 앨범일게 Look at the photograph taken of yourself 너 자신을 찍은 5년에서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And you see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face in the snapshot And the face in your mirror 이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포토 앨범에 있는 사진이 되겠지 5년이나 10년 전에 있었던 너의 얼굴이랑 지금 너의 거울을 보고 있는 얼굴에서는 Clear references 명확한 차이가 있을 거래 요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If you live in a world without mirrors For a year 너가 만약에 1년 동안 거울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And then saw your reflection 그 다음에 너의 얼굴을 본다면 You might be surprised By the change 그 변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놀랄 거래 1년 비교가 여기는 5에서 10년 비교야 영화는 보면은 지금 봐도 명확해 명백한 차이가 있어 근데 이현아 너 너가 생각하기를 지금부터 딱 1년 지났을 때 얼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살을 안 뺀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닥 안 내면 좋겠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1년 차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기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1년이 없어도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얼굴 안 바쁘기도 했는데 그렇게 1년 1년은 살아났었거든 근데 지나보다 지금 볼 때 진짜 존나 못생겼어 고맙걸 지금도 잘생긴 건 아니지 왜요? 아니요 그냥 잘생겼어요 아니요 진짜 스무살 때 사진 보면 토 나와 진짜 좀 심하긴 해 자 그 사람도 어떻게 해? 6월 3일까지 너 자신을 보지 않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10년이 지난 후에는 8월 1일 Intro 더우는 눈에 처음부터 거울에서 보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이 너랑 같다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래 Even something as basic as our own basic change from moment to moment 시간이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 이게 뭔 얘기냐 다시 한 번 밀어주면 올라올게 이 증거라는 게 뭐야 지금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그 증거가 뭐야 이 과정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한 문장인 증거가 아니고 여기부터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까지 이게 전체가 증거거든 5년 10년 차이 큼 알았어 그렇지 1년 차이 있음 알았지 그럼 얘를 10으로 나눈 거잖아 10으로 나눴는데도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 그럼 얘를 10으로 나눠 12로 나눠 한 달 이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하루 1일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에 1분 10분 이런 것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얘가 이제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준 게 결론 결국에 뭐 얼굴의 기본 얼굴 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도 순간순환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굳이 한 번 더 위에서 쭉 봐볼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사실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생략이 좀 많이 나왔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생략되어 있는 분들이 어디 있냐 두 번째 문장이 하나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가지고 또 뭐가 있냐 여기도 생략이 되어 있더라구요 여긴 푸 플러스 이자 생략형 축격 플러스 비동사 그래가지고 관계대명사에 생략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병렬구조 여기랑 여기 엔드로 연결된 병렬구조 봐주셔야 되구요 나머지는 따로 없을 것 같네 요거에는 됐이랑 됐은 무조건 나오는데 됐이랑 바뀔 수 있다 이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거는 주제는 뭐였을까 그리고 끝인가봐 주제 아니면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목 상원아 제목에 제일 가까울만한 문장이 어떤 것 같애 여기 있던 전체 그래서 변한 속도 변한 속도 변한 속도 변한 속도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문장 이 결론이 이제 주제나 제목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애 그 다음에 첫 줄에 있었던 거 그 비교 끝 강조하는 거 법법에서 이제 법법에서 이제 덴 왓 이거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 이거랑 비교 끝 강조 요거 세 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애 자 숙제는 아까 단어는 내가 다 알려줬고 문제 푸는 것도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워크북 끝까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심심한 시간 되는 사람 요거는 다 받아줄게 수고 단어를 명령을 묶어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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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육파? 오육파? 오육파 연구하고 오늘 먹던 거 똑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